네 안녕하세요 러브레임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어머 어우 죄송합니다 아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아이카츠 폰룩을 제가 쇼핑몰에서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택배가 왔어요 네 일단은 개인정보 등등 다 지우고 줬어요 네 한번 뜯어볼게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제 폰으로 찍는거기 때문에 어 되게 되게 잘 안나올수도 있어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다시 어 그 엄마 폰으로 다시 새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뜯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었네 오픈 아 네 이렇게 다 뜯었고 열어보겠습니다 하아 우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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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되게 이쁘죠 폰 룩 폰 케이스도 폰 케이스도 있는거 같이 주문했는데 말이죠 네 이거를 일단은 오우 정말 이쁘다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일본어에서 뭐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잘 안보이겠지만 케이스하고 이거 이어폰인가? 뭐지? 일본어로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꺼내보면 알겠죠? 먼저 아 먼저 란다 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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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추 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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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nda э